저희는 죽도 시장에 위치한 민규 수산인데요. 문어 전문점이고 겨울철에는 과메기 전문점이고 그러니까 문어는 1년 내내 나니까 문어 드시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되고 과메기는 겨울철에 만나요 우와 진짜 크다 손바닥보다 이렇게 큰데? 이때까지 문어 파신 것 중에 제일 키로수 많이 나갔던 건 몇 키로였어요? 35키로? 이게 총발을 배에 싣고 나가던 게 바다에 뿌리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4일, 5일 지나서 그 냄새 맡고 들어와서 총발에 입착해지고 저렇게 큰 문어 같은 경우는 연안에는 잘 없고 먼 바다에 나가야 저렇게 큰 것들이 많죠 동의합만 원래 문어가 다리가 8개잖아요 무슨 놈들은 그러면 다리가 9개가 되나요? 아니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생식기가 이렇게 달렸고 나머지는 빨판인데 이거는 이제 침이 꺼져가게 돼 있죠 앞놈은 그런 게 없고 똑같이 이렇게 앞놈, 이거는 앞놈 두 번째 다리 정상적으로 앞놈이 이제 좀 문어가 맛있다고 그러죠 근데 앞놈이 좀 크긴 크다? 네 앞놈이 삶아 놓으면 살도 덜 빠지고 좀 잘 나와요 혹시 이 친구들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거는 이제 주문, 제수용으로 선물용이나 이제 제수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땅가가 제일 비싸니까 킬로에 35,000원 지금 우와 몇 킬로예요? 20킬로예요 살미모리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저희 문어가, 포항 문어가 유명한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지역에 그런 문어랑 여기 문어랑 틀려요 드셔보신 분들도 다 느끼시지만 저희가 이게 조금 비싸도 좋은 문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문어 하면 포항이 최고예요 문어가 제일 좀 세세하고 잘 들어오는 제철이 없어요 문어는 산랑귀가 없어요 그럼 문어는 아무래도 뭐 가을이나 겨울철에 많이 먹죠 맛있어요 이런 구성으로 지금 무료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민규수산 많이 오셔서 많이 가져가세요 맛있게 드시고 그러면 물을 Melissa 소賃하 rau Punkte 오 женщины 타오라 esian 은 드rd den 인 의 별 permissions é